오늘 소개할 캠핑카는 카운티 4인승 2007년식입니다. 세련되고 깔끔한 외관 넉넉한 사이즈의 트렁크 수납 전체적으로 고급스런 분위기의 미니버스 캠핑카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쪽 들어서면 테이블이 위치합니다. 냉장고와 전자렌지 깔끔하게 정돈된 시트와 천정관리가 잘된 중구매물입니다. 침상 변환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뒤쪽 침상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입점 침상과 개수대, 욕실이 있습니다. 에어컨과 튜브이 아늑한 침상 공간 깔끔하게 관리된 욕실 공간 휴대용 변기와 코너 세면대 넓은 주방 사이즈와 개수대 냉난방 설비 완비된 카운티 캠핑카입니다. 이동시장은 사진으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캠핑카 살 때 8대 캠카요와 함께하세요.